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 새롭게 또 방송 하나 컨텐츠 여러분들께 올리려고 합니다 닥터케이에 종목 분석 방송 여러분들 코스피 시청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청 상위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한 종목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추세가 살아있다 접근해 볼만하다 내지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상황 그런거 한번 챙겨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도움 아마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볍게 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 보실 수 있도록 짤막하게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월봉을 보셔야 긴 흐름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월봉을 좀 보는데요 자 이렇게 길게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랠리를 했죠 그죠 여기 인금 보시면 8만6천원에서 286만원 갔으니까 얼마입니까 물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아 계산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폭 저는 삼성전자 130만대 정도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부터 최근에 만약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상당폭 수익이 났었겠죠 자 우리나라 시총 상위 1위 종목이 따불이 나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최근에 6% 올랐다가 보아봤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긴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은 한 3개월 정도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어느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개인이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팔아주고 있고 오늘 조금 사줬지만 외국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팔아주면 주가는 잘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흔들림이 심하고 갈 수 없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날부터도 계속 지금 언제입니까 1월 30일이니까 자 여기부터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 오늘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250만 대카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자 조건은 있습니다 팔아주던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같이 사주면 반드시 돈 오다가 밀리고 다시 지지받고 횡보를 좀 할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강하게 돌파해야만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돼서 강하게 돌파 돼야만 좀 훼손되었던 추세 다시 돌려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간접을 보면 여기 지지라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20 아 2만원대네요 그죠 여기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야 한다 자 표를 한번 해볼까요 222만원대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단기 저항권대는 여기다 258만원대가 단기 저항권력이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신고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당분간 신고가 보기 힘들 겁니다 시간 한참 걸려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먼저 급선무는 오늘 반등했던 이 양봉 권력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260만원 인근에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수급이 기관외국인이 계속 파는 기조니까 당분간 측근하지 마셔라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놨는데요 그 효과가 있어서인지 오늘 상당히 고스피 시장 낙폭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한 4일 정도 스트레이트로 빠진게 있어서인지 기술적 반등 오늘 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에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260만원 인근에서는 좀 비중 줄여가면서 그렇게 접근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이고 강력한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260만원 이상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하고 놀림 먹주고 다시 갈 때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 봐야 될 때다 그때 기관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의 주식 종목 분석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바이바이 감사드립니다 교대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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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